첫째 날, 둘째 날에 뭐가 만들어져요? 하늘적인 게. 하늘과 땅이라는 큰 그림이 그려져요. 음향에 빛이 등장하고 음향의 기운이 구체적 물질로 보여요. 음향이 천지죠. 천지로 나타나는데 아직 땅이 제대로 된 형상을 갖춘 땅은 아니고 물로 뒤덮인 땅이 있었다. 이 정도입니다. 감각이. 그러니까 섞여 있다고 이야기가. 이미 한참 창조가 진행된 거랑 막 섞여서 나오고 있다는 건 감안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그대로 접근하시면 이상합니다. 이걸 그대로 말이 된다고 주장하는 순간 완전히 멀리 갔다가 돼요. 셋째 날 뭐가 나올까요? 하늘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날 짐작하셔야 돼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뭐가 만들어질까요? 생명체가. 딱 이 논리 순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논리는 좋은데 설명 과정에서 보면 좀 뒤섞여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빛과 어둠, 음향이 등장했다가 하늘과 땅, 그런데 아직은 물인 땅이 등장했다가 셋째 날은 뭐가 될까요? 짐작해 보세요.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땅이 드러나라. 땅이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좀 모이고 물이 증발하고 좀 하더니 정리정돈이 되니까 바다와 땅이 형성됐다. 그렇죠? 땅이 형성됐다. 그럼 땅에는 식물이 이미 자란다. 땅과 식물을 한 세트로 보고 있으니까 땅 설명할 때 식물까지 설명해 버린 거예요. 사실은 지금 식물이 이렇게 먼저 등장하면 말이 되나요? 왜? 네 번째는 뭐냐면 이 땅을 비춰줄 빛나는 물건들, 즉 해, 달, 별이 넷째 날 만들어집니다. 이게 있어야 이제 사계절이 순환되거든요. 좀 앞서서 얘기한 거죠. 식물이 먼저 등장했죠. 해, 달, 별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이제 해, 달, 별이 이때 등장했겠습니까? 사실은. 해, 달, 별의 조화가 있어야 마음물이 만들어지는데 땅에 부속된 존재로 식물을 좀 앞서 설명했다. 근데 저는 이해돼요. 지금 땅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 하늘이 먼저 갖춰지고 기운, 천지가 구분이 되고 근데 천지가 아직 뚜렷하게 개벽된 건 아니에요. 천지개벽이라는 건요. 천지가 정확히 구분돼야 돼요. 근데 일단 기본개벽은 있었어요. 근데 땅이 제대로 안 갖춰졌죠. 묻히 드러나면서 천지가 또렷해집니다. 이때부터는 마무리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천지개벽이 되니까 마무리 살 수 있게 됐다. 이때 해, 달, 별들이 등장해서 비춰주면서 제대로 사계절을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뭐가 본성객이 있겠어요? 다섯 번째 날은 동물, 여섯 번째 날은 인간, 일곱 번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 천지인 원리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하늘이 생겼는데 우주가 빅뱅이 딱 터졌어. 그 다음 그럼 바로 뭐만 있는지? 하늘밖에 없죠. 진량이 뭉쳐서 땅이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광자 안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탁 터졌을 때도 빛과 어둠은 있었어요. 에너지적으로 말해도 그렇고 빅뱅을 가지고 얘기해도 그렇고 그러다가 우리 지구 중심으로 볼 때 땅이라고 할 만한 게 형성됐단 말이죠. 하늘이라고 할 때 대기권이 형성되고 땅이랄 게 형성됐다. 그 땅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땅이었다. 그러니까 제대로 육지가 드러났다 이 소리고요. 그러고 정돈되고 보니까 해달별이 딱 도와주는 재기능을 사실 그 전부터 존재했겠지만 재기능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천지 1월이 다 갖춰졌다. 본격적으로 생명체가 자라는 거는 이제 5일, 6일에다가 배당해놓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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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